안녕하세요 꼴닷컴 장희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 간다 토트넘 웬블릭 편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킹스 크로스 역에서 부터 웬블릭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가봐볼까요? 렛츠고 렛츠고 바로 이것이 킹스 크로스 역인데요 옆에 보시면 세인트폰 크로스 역이랑 같이 붙어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언더그라운드는 다 이어져 있어서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킹스 크로스 역에 되게 노선이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헬머스미스 메탈폴리탄 노선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 화장표를 잘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! 지하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웬블릭파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원문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! 지하철이 나오시면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됩니다 길이 다행히 하나여서 별로 그렇게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정글리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이렇게 호소에서 보면은 안 벌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10돈 정도 벌어야 하고요 그리고 밤에 보는 웬블리가 그렇게 예쁘다고 이 웬블릭 경기장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건축비가 많이 든 경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애들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지금 스타디움 안에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줄을 엄청 많이 서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핫하네요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팬들이 이 경기를 관람하길 해 오고 있습니다 어... 뭐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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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hing I don't think so. Ин fact the last match play very very well and so he doesn't, he didn't seem tired at all. he ran a lot and he was very good with the ball as well. I think he is есть... what I am worried about is that during the last match had a very small injury, but probably he will be returning today as well. we hope so at least 이제 다시 열리의 모드로 돌아가볼까 안녕 이제 미디어라운제 여행을 할 겁니다 맨날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 보고 주는데요 오늘은 아멜라가 메인이에요 지금 선수들이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흰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이유가 Chinese Happy New Year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승 Hodgman단과ό inte 2000 2일 곧 다시 함께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싸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